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인메트로 1호선 개통 무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은 사내역, 안지역, 사리공원, 개청역이 있는데 이곳을 모두 다 개통을 안할 거고 총 사내역, 안지역까지만 개통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사리공원 개청역은 다음에 개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사내역과 안지역은 12월 10일에 개통을 할 거고요. 나머지 사리공원역 개청역은 1월 1일에 개통을 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노선, 그 참고로 이 사리공원역과 개청역은 똑같은 방식으로 개통이 되었어야 되는데 연계가 됐습니다. 그래서 개통을 못한 거고요. 개통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구간 주행 영상은 11월, 아니 12월 12일에 개통을 한 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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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